안녕하십니까? 수국의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혜광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지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불교의 죽음의식, 즉 다비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비식은 단지 죽음에 대한 시체의 처리를 위함이 아니라 다비를 하면서 다비의 주인공인 수행자가 그동안 살아온 행적을 정리하고 그 과정이 결국 깨달음을 향하여 걷는 길 위에 망자가 있는 것처럼 수행자의 일생을 전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에 처음 입문하게 되는 수행자는 4단계의 수행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첫번째가 입문단계, 두번째가 수행단계, 세번째가 완성단계, 네번째가 회항단계입니다. 이 4단계의 과정이 다비의식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수행자의 입문단계를 다비식에서는 삭발, 목욕, 세수, 세족의 과정이고 두번째 수행단계에서는 착군, 착의, 착관, 정자의 단계 세번째 완성단계에서는 입감, 기감, 거화, 하화의 단계 마지막 회항단계에서는 습골, 기골, 쇄골, 상골 이런 과정들이 수행의식과 다비의식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삭발을 하고 계율을 지킴으로써 현생의 업이나 과거생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비식에서 보여주는 삭발, 목욕, 세수, 세족의 의식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세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욕망을 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비의식에서는 목욕과 세수를 통하여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기 위함입니다. 업이란 불교의 기본 교리인 인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놔두시어 설파하신 영기의 법칙인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인 이 업사상을 초기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의지를 말한다. 의지를 지니고 사람들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동한다. 비구들이여, 지옥에서 그 결과를 받아야 할 행위가 있고, 축생계에서 받아야 할 행위가 있으며, 악의 세계에서 받아야 할 행위가 있고, 인간계에서 받아야 할 행위가 있으며, 천상에서 받아야 할 행위가 있다. 비구들이여, 행위의 결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현세에서 받는 것, 바로 다음 생에서 받는 것, 더 먼 미래 생에서 받는 것이 그 세 가지이다. 이와 같이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법칙을 붙닫게 쓰는 불교 수행의 시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진리를, 중생들 존재의 기본 이치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비의식의 입문 단계라 할 수 있는 삭발, 목욕 등은 업력을 청정케 하고 수행자의 근본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인 수행 단계로서, 다비의식에서는 착군, 착의, 착관, 정자의 단계입니다. 불교의 근본 계율인 오계와 사미, 사민이계, 구족계, 비구, 비군이계 등 수많은 계율을 저변으로 하고서, 수행자는 명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해나갑니다. 수행자는 기본 입문 과정을 거쳐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바라들이는 의식인 어발을 받게 됩니다. 어발은 가사와 바루를 일컫는 것이며, 제자에게 어발을 내린다는 것은 스승의 본맥을 이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발을 전하는 것은 육조 해능대사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여기서 잠시 해능대사의 의발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해능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어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금강경의 응모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는 개송을 듣고 불교에 기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교에 기이하기 위해 오조 홍인이 머무르던 풍무산에 찾아가 절의 행자로서 8개월간 나무꾼 일을 하고 불경을 들으며 생활했습니다. 홍인은 자신을 받아주길 청하는 해능에게 남쪽 오랑캐가 어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었고 이에 해능은 불성에 남북의 구분이 있습니까라고 대답해서 행자로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홍인이 의발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개송을 지어오게 했는데 제자 중 가장 깨달음이 깊었던 신수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 벽에 붙였습니다. 신시 보리수, 심려 명경대, 시시금불시, 물사야 진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에 대와 갔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않게끔 말지니라. 홍인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신수의 개송대로 수행할 것을 명하면서도 정작 신수에게는 따로 불러 문턱에는 이르렀으되 이를 넘지는 못했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를 본 해능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 그 벽부 아래에 붙였습니다. 보리 본무수 명경역 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 진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틀이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묻으리요 일본 오조홍인은 다른 제자들이 해능을 해야 할까 염려하여 이 개송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 개송을 지운 뒤 밤에 그를 불러 의이발을 전하니 해능은 그날 밤으로 저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의이발이 해능에게 넘어갔음을 알게 된 제자들은 격노하여 해능을 추적했으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해명이라는 법명을 가진 한 제자가 거의 해능을 잡을 뻔했는데 해능은 이 의발이 탐난다면 가져가시오라면서 의발을 두고 도주해 하였습니다. 해명은 해능이 놓고 간 의발을 집어들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명은 해능의 법력의 경지를 알아차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도주환 해명은 새 속 사람의 모습으로 언둔하다가 광주의 법성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인종법사가 열방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을 보고 한 승려는 저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승려는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능은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놀란 인종법사는 정체를 물어보았고 해능은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의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인종법사와 다른 승려들은 해능에게 예를 표하고 해능에게 정식으로 비구계를 내리고 삭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해능은 공식적인 육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발을 전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라서 잠시 소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육조 해능의 일화처럼 의발을 전수하는 것은 본맥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비의식의 차기, 착군도 이와 같이 의발을 전수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망자의 속옷과 겉옷을 입히는 과정이지만 수행의 의미로 의발을 대신하여 장삼과 가사를 내리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당시 인도 바라문 수행자들의 고행을 바탕으로 하는 행자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좌하여 깨달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산매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다비의식에서는 착관, 순능음 산매에 도달하여 부타로서 최상의 자리를 얻게 되는 즉 연하대자에 앉으시는 모습을 다비의식의 정자로 나타내는 것이 두 번째 수행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성 단계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드디어 유여 열반에 들어가신 장면을 다비의식에서는 입감의 의미로 표현을 하였으며 망자의 유체를 올린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는 커화, 하화의 의식은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대열반인 무여열반에 드신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회양단계는 고타마 시따르타가 부타가 되어서 그 진리를 중생들에게 45년 동안 전도하는 모습과 열반 후 타다 남은 뼈와 제를 여러 나라에 나눠서 탑을 만드는 모습을 습골, 기골, 쇄골, 장골로 표현한 의식입니다. 다비를 지르고 수습된 팔말 사대의 부처님의 살인은 인도의 여덟 나라에 나누어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의 인멸은 불교도들에겐 애통한 일이었습니다. 사리를 얻은 여덟 나라의 왕들은 각기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탑을 세우게 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환한 불탑은 부처님이 남긴 정신세계를 건조물로서 대신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부처를 떠나 법신으로 향하는 이상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로 향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들은 불탑을 숭배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공양과 공덕을 동시에 쌓고자 했습니다. 또한 탑을 세움으로서 정각을 이루고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랬습니다. 중생들은 부처라는 위대한 성인이 설법한 진리를 깨닫고자 했고 다른 세계로 가버린 그를 영원히 기리는 진리의 상징으로 그의 분묘인 탑을 성심껏 장음하게 꾸몄으며 부처의 실재로서 인식되는 탑을 만방에 세워 널리 진리를 편 것입니다. 이 진리를 펼치게 되는 것을 다비의 마지막 단계인 회양의 의미로 묘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다비의 네 단계는 수행자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윤회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죽음의식은 화려하게 장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죽음가는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죽는 그런 유기체의 과정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푸른 하늘에 떠있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습니다. 나홍성사의 노랫말처럼 태어난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며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지라도 이 힘듦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견뎌내면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뎌냄이 업의 에너지가 되어 이후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일 뿐입니다. 쉬고 싶을 땐 잠시 쉬시고 멈추고 싶을 땐 잠시 멈춰도 됩니다.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안아주고 세상의 주인공인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범인 불튠ẵ리며 Magnum 아 palavra winning 그도